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스라엘입니다. 2022년 12월 18일, 신박사의 다음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다음주 전략 영상이 조금 늦어졌네요. 늦게 좀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날씨가 엄청 춥네요. 정말 손이 얼 정도로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 이제 강연회를 좀 진행했죠. 토요일날 여의도에서 그래서 2023년은 희망을 좀 노래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해서 전략 포트폴리오 비롯해가지고 성황리에 이제 강연회를 마쳤는데요. 참 열기, 올해 이제 정말 어려웠던 한 해를 같이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 힘들으셨죠. 내년에는 올해보단 당연히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출렁하는 흐름들, 그리고 경제의 어떤 지표들도 부진한 흐름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벗어나긴 좀 어려운 한 해가 역시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 차원 부분, 또 경제적인 측면들, 경기 측면이죠. 소비가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거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섹터 장세 쪽으로 종목 섹터 장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나가야겠죠. 그래서 야 경기 침체온데 뭐 그런 얘기를 할 바에는 그 부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침체 정도의 어떤 여부는 모르겠지만 뭐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둔화된다는 가정을 하고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들이 또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을까 또 시장 수익률을 상여하면서 또 더 높은 엄청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어딜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조정받았는데 셀트론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죠. 내년에는 셀트론이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후 그리고 제약바이오 추세 전환이 필요했죠. 셀트론이 합병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추세 전환이 필요했고요. 당연히 올해는 합병을 추진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높았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고 전체 센티 매크로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회사 측이 결정한 부분은 맞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합병을 추진하지 않은 게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도 지금 바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배당 정책들을 보니까 와 파격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죠. 그러니까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드들을 만지작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미국 시장은 지금 아래 공포가 연염없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사실 좀 짓눌리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 먼저 보면요. 여기 121선 저항을 좀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오 지수도 장기평선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받다가 다시 붕괴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S&P500 지수도 여기 장기평선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그 뒤로 다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왜 중요한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차트는 매우 중요하고 수급의 어떤 흐름을 다소 동행하기도 하지만 선행성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나스닥이 전자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점을 깬다면 조정의 어떤 흐름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다소 좀 전자점을 깨는 여부가 깨는 흐름이 전개되면 한국 시장도 조금 조정을 세게 받는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양봉으로 이렇게 160일 선을 돌려세우긴 했지만 미국 시장 여하에 따라서 다시 밀리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점대를 좀 형성했다고 보는데 이걸 이중바닥 트라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먼저 빠졌고 또 이제 최근의 흐름 기조 자체가 나쁜 부분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심에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은 또 이제 향후 지금 이제 재편되고 있는 탈 세계화에 이제 그 또 수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들 그런 어떤 영역들이 또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장보다는 덜 그 하락한 어떤 하락 민감도를 좀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미국장이 이제 그래도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최근에 뭐 그래도 단기 바닥을 좀 찍으려는 어떤 수급들은 들고 있고 엘스케어 업종은 이렇게 또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최근에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거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풍기 현상을 보인다는 측면 중국이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또 늘어날 환자가 늘어날 여지가 크죠.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와 이거 정말 심하게 빠지는 것 같네요. 고점이 414달러인데 지금 150불이네요. 그래서 저점을 하회하고 계속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일단락돼야 어찌됐든 미국장도 조금 더 나싹 같은 경우도 개선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요. 미국장은 조정이 좀 세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 장세가 뭐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업종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 측면은 이제 음 하방에 대한 어떤 폭은 떨어지더라도 이제 엄청 크게 떨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종목으로 이제 접근해서 전략을 세우는데요. 어쨌든 셀트룸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 6월달 에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도 이제 개선되고 내년에 큰 모멘텀들 가지고 있고 바이오센티 전체도 이제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리고 장기평선 매물들을 시간으로 이제 흡수를 하는 그래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급진적으로 480일 2년짜리 이평선은 급진적으로 돌파하려는 어떤 시도를 할 공산이 큰데요. 그러려면 이제 모멘텀이 이벤트가 큰 게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실적 증가하는 부분만으로 이걸 단방에 뚫어내는 흐름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뭐 이 당시보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1년짜리 이평선은 시간으로 돌리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했지만 480일 2년짜리 매물은 사실상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흡수라는 패턴으로 2개월 정도 이제 기간조동 돌려서 바로 이제 매물 다 흡수시키고 이제 상승을 시키는 그런 구도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예상하는 그런 구도는 바닥을 형성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돌리면서 1년짜리 매물을 흡수했고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장기평선은 3,4 합병에 대한 포인트로 뚫어낼 공산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지금 셀티론 그룹 홀딩스 간에 합병까지 이제 21년도에 이제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지배구조 자체가 이제 서동진 이제 명예회자 이제 맨 위에 있고 96.59% 지분으로 이제 셀티론 홀딩스죠. 셀티론 헬스케어 홀딩스 셀티론 스킨큐어까지 다 이제 합병시켜 가지고 셀티론 홀딩스로 그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홀딩스 밑으로 셀티론과 셀티론 헬스케어 각자로 따로따로 이제 지분을 25% 가량씩 보유한 요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셀티론이 또 54%로 지분으로 셀티론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기업을 합병시키는 거 그게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이제 셀티론 제약을 이제 셀티론으로 합병을 시키고 요렇게 예 합병하는 수순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3사의 어떤 합병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또 새 회사의 합병은 주주총회 이제 특별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각 사회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에 3분의 1 이상 출속 주주 의결권에 3분의 2 이상에 찬성 시 성사가 되는데요. 뭐 셀티론의 이제 개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뭐 그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주주들이 찬성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 합병 배율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합병 배율의 경우는 결국 합병 결의를 한 날 예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 결의를 공시내는 그 날이 굉장히 합병 비율에 이제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평균 아닐까요. 이렇게 합병 결의 하루 전과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에 주가를 가정평균 하기 때문에 뭐 일부 조정 가능하지만 어쨌든 합병 결의를 발표하는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이거를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발표하면 딱 이제 그 비율로 인해 가지고 주주들의 이제 결국은 그 발언들이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의중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흐름 속에서 발표가 돼야 되고 되도록이면 낮은 주가 상황에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지주회사 셀트론 홀딩스가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론 스킨큐어 합성업병 완료했죠. 그래서 이제 3, 4합병 하기 위한 어떤 전단계는 다 마무리 지어놨는데요. 주주통의 특별 결의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부결 혹은 이제 반대 주주 매수청구권이죠. 이게 뭐 조단이 넘어가면 뭐 그 회사가 어떻게 조단이 사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합병 파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청구권이 적게 행사가 돼야 됩니다. 한 1, 2천억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측은 최대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청구권이 적게 되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점 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기에 3, 4합병을 단행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2022년에는 바이오 업종을 포함해서 전체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3, 4합병을 추진했더라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티론의 경우에는 올해 발표 안 하는 게 뭐 결과론적으로 맞아요. 맞았고요. 어쨌든 23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23년 3, 4합병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목을 잡고 있었던 오랜 분식액 이슈가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홀딩스 간의 합병 절차까지 완료됐습니다. 한 번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절차가 완료됐고 또 이제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됐습니다. 매입까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을 또 단행했기 때문에 그 결국 이제 이제 그 합병 추진하는 어떤 법적 절차상의 어떤 기간도 이제 고려할 필요 없는 시점이 됐고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 이 카드 자체도 이 주주들에게 상당한 또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써 또 3, 4합병에 대한 어떤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려고 하는 회사 측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합병 추진에 합병 성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결국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는 그런 부분에서 ADC 신약에 대한 플랜 자체 임상으로 올려가지고 플랜 자체에 대해서도 발표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인수 내지는 재유 내지는 그런 것들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 상승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약바이오 업종의 센티멘탈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제가 마감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또 토요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수급이 큰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닥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업종 센티상으로도 3,4병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낮은 주가 위치입니다. 셀티론의 경우에 이제 저점 대비 28% 가량 올라왔긴 한데요. 저점들을 높이는 과정에 있고요. 여전히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정도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측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서둘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내년에 이제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개화를 하면 셀티론에게도 이제 이 실적의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낮겠죠. 그런 기대도 결국은 그전에 합병 발표를 하는 것이 성사에 유리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이유들 예. 그리고 여러가지 어떤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부정적 이슈가 소멸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 내년도 셀티론 그룹의 3사 합병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예. 시간에 거래 때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요. 셀티론 제약 정도가 좀 올랐고 어 3사가 이제 주주가치 재고 위에서 올해도 현금 주식 동시배당을 이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셀티론과 셀티론 헬스케어가 주식과 현금 동시배당인데 주식 배당을 전년비 2배 늘렸습니다. 전년 이제 0.02주 였는데 한 주당 0.04주를 이제 100주 들고 있으면 4주 주는 거죠. 4% 비율의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셀티론과 셀티론 헬스케어는 네. 가지고 있는 주식 수의 한 4% 정도의 주식을 배당해 주는 걸 하고요. 현금 배당도 하죠. 네.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셀티론은 한 주당 375원 그리고 셀티론 헬스케어는 한 주당 130원에 네. 현금을 이제 배당하는데 현금이 이제 꽤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셀티론과 헬스케어 양산은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현금 주식 동시배당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일부의 이익의 일부는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상황과 현금 여력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미래 가치 공유에 초점을 둔 배당 정책을 결정했다. 그래서 주식 배당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부분으로 했다. 네. 현금 부분보다는 그래서 미래 성장에 우리 배팅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티론 제약인데요. 셀티론 제약은 이제 현금 이제 현금 창출이 셀티론은 헬스케어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하는 건 좀 무리고 셀티론 제약은 주식 배당으로 역시나 0.05주를 배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티론 제약도 고속 고도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 합성의약품 쪽으로 이제 그 성장을 이제 늘리는 해외 시장으로 또 수출을 늘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셀티론 제약에 대해서 이제 회사 성장 가치를 같이 배팅해달라 뭐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셀티론 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 등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주주분들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과 각사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셀티론 그룹은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장 가운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표 동반 성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주 같이 재고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음 주 전략은요 뭐 좀 늦었긴 하지만 어쨌든 리 국장이 좀 조정받은 측면에서 하락 출발을 할 예정이겠지만 어쨌든 뭐 내년은 그래도 경기는 별로 좋진 않지만 선반에 있는 측면과 또 섹터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좀 비켜가고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성장의 업종과 기업들은 또 좋은 어떤 흐름들 추세적인 부분들을 낼 거라고 보고요. 그 시그널이 명확하게 올해 말에 지금 현재 바닥권을 형성하는 여러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주말 일요일 뭐 다 지났네요. 네. 10시 20분이네요. 다 지났네요. 어쨌든 다음 주 또 열심히 또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또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동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